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 과학산업기술 개발에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가운데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문화콘텐츠기술, 우주항공기술, 환경공학기술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진규 원장을 만나 미래사로로 대전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4차 산업혁명시대, 대전의 미래를 여는 정보문화산업선도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5G,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진흥화 혁명을 견인하는 김진규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의 93번째 초대수입니다. 93번째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긴 한데 저희가 또 맡은 일이 있으니까 전부 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요. 네, 이 시설은 지난 6월 30일 날 오픈한 곳인데요. 이름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하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특별시회 때 AI가 무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AI라든지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AI, 빅데이터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추가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 앞서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진규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언제, 왜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기관은 원래는 초기에 탄생한 것은 아까 정보 말고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렇구나. 그 이후에 정보가 합쳐져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됐는데 좀 설명드리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IT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IT 소프트웨어 쪽 분야를 얘기를 하고 문화라고 하면 저희가 한류라는 말이 익숙할 텐데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네요. 그렇죠.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고 인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데 고향은 대전 아니시죠? 제가 고향은 대전은 아닌데 가까이에 있는 제가 영동에서 태어났고요. 옥천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고향입니다. 여기 원장님 2년 전쯤에 원장님 되셔서 2년쯤 되었고. 네, 2년 됐습니다. 그때 대전 중구 목동의 시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지금 중구 목동 시민입니다. 서울 생활하고 대전 생활이 어때요? 대전이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전이 녹색 도시더라고요. 차 타고 지나다니면 항상 녹색, 산이 보이고 주위에 잘 아시면 산이 많지 않습니까? 보문산부터 시작해서 장태산, 계족산. 이렇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도 많고 다니면 녹색이 많이 보이고. 여기 정말 녹색 도시다. 그렇구나. 녹색 도시 요즘 환경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도시 같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요. 원래 임기가 3년인가요? 네, 3년입니다. 또 연입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잘 모르고요. 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만. 2년인데 처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하게 좀. 저는 어느 조직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직이 어떤 정신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철학을 공유하고 특히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보통 조직의 혁신, 경의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직의 혁신 쪽에 관련해서 정신과 철학을 셋업하는. 저희가 DCAway라고 표현을 하는데 DCA라는 것은 저희 기관의 영문명입니다. 그게 이제 DCAway에서 D 같은 경우는 드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D가 원래 대전의 뜻이지만 저는 드림이라고 표현을 해서 정말 꿈꾸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이 뭐냐. 제가 만든 슬로건은 더 퓨처 리더입니다. 미래를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미래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과학의 도시고 4차 산업혁명특별시인데 관련된 산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또 중추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AI 빅데이터 팀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관련된 팀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사실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되는데 20년도에 한 6개 과제, 금년에 3개 과제에서 총 9개 과제의 국비 사업을 따서요. 약 800억 원 정도의 총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통해서 그걸로 기업도 지원하고 또 인재도 양성하고 또 창업도 지원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요즘 정말 미래를 선도하겠다 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요즘은. 그렇구나. 제가 칭찬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비 사업도 따고 관련된 기업들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여튼 개념을 공유하는 것을 같이 했군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기본 정신이 뭐냐. 삼성에서 삼성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조직의 DC와 웨이다라는 게 바로 우리 기관의 정신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꿈을 꾸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혁신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융합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한 조직이 돼야 된다. 맨 마지막에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조직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한 DC와 웨이였습니다. 그렇구나.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진에서 조사해보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은 물론 연역에도 약간 문화 쪽과 정보 쪽에 이렇게 합쳐져서 통합된 기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이나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인프라들이 조직이랄까 센터랄까 하여튼 어떤 인프라 시설이 있나요? 다 말씀드리면 좀 길 텐데. 중요한 건. 여기는 ICT의 AI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들이 교류에 협력할 수 있는 곳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고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오픈한 곳이 있는데 대전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해서. 콘텐츠 코리아. 거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그다음에 웹툰, 패션 이런 쪽에 창작,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핫빛탑 바로 근처에 저희가 지금 오프를 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는 12일 날 저희가 또 하나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확장하네요. 작년 5월에 저희가 국비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성장시키는 저희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는 12일 날 기업들하고 같이 개소식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e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전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는 9월에 저희가 500석 규모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그것도 핫빛탑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엑스포츠 앞까지. 네, 바로 콘텐츠 코리아랩과 e스포츠 경기장이 같이 붙어있는데. 9월이면 e스포츠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충남 도촌 건물에는 저희 웹툰 캠퍼스라고 해서 웹툰 작가들이 입주해서 웹툰을 그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저희 진흥원 내에도 VR, AR 센터라든지 게임 지원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원은 그러니까 도령동 엑스포장 근처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민동인데. 전민동이고 아까 기업 지원 센터는 만년동에 있고요. 여러 군데 지금. 그다음에 아까 e스포츠하고 콘텐츠 코리아랩은 저희 본원에서 가까운데 한빛탑 바로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그래서 아까 인사 말씀할 때 조금 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AI라든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쪽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AI 인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기 정통부에서 국비 사업을 따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오픈하게 됐는데 핵심 사업은 AI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약 한 1,300명 정도의 AI 관련된 인재들을 지금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저는 대전에서도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AI 인재들을 양성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교육도 시키든요? 블록체인도 합니다. AI 블록체인 쪽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저희가 데이터 라벨러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데이터가 분류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류 작업은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데이터 라벨러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 라벨러도 양성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재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인재가 굉장히 부족한 모양이죠. 사실 저희가 AI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적으로도 인식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그동안 AI들을 인재 양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현재 부족한 상태고. 최근에 지금 모든 산업들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런 말도 쓰는데 그런 것에 사실 AI가 근간이기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로 활용하는 그런 산업이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AI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AI의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더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겠네요. 네, 지자체도 지금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은 저희가 주관이 되고 충남, 그다음에 충청, 세종이 참여기관이 돼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도하시는구나. 네, 여기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꽤 될 것 같은데요. 한 단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교육은 프로그램이 장기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 6개월짜리 프로그램도 저희 진흥원 내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고급비를 따라서 조금씩 좀 다릅니다. 이렇게 레벨을 따라 올라가는구나. 네, 네, 네. 기초 과정 끝내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기초부터 시작해야겠네. 그런데 무료로 이렇게 다 시켜주는구나.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서 또 시의 예산도 같이 해서 대전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가면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내 개인 PC 한 군데에 저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PC를 누가 해킹을 한다고 하면 정보를 많이 바꿀 수 있겠죠, 금방. 그런데 이거를 정보를 내 PC에만 두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의 PC에다가 똑같이 블록으로 체인으로 연결해서 이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다면 함부로 정보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술인데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참 무궁무진하군요. 앞으로 갈수록.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와서 강조하는 게 한국판 뉴딜? 뉴딜. 뉴딜.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도 다시 세부 기획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여기 대전은 대전형 뉴딜 기본 기획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떤 일을 맡아가게 되나요? 대전형 뉴딜 전에 저희가 대전시와 같이 대전의 AI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이 청와대에 가서 발표하신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대전에서도 대전형 디지털 뉴딜 계획도 수립하고 그 수립에 맞춰 100대 과제를 리스트업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6개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I도 그렇고요. 스마트 시티 관련된 것도 있고 디지털 게임, 그다음에 특수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사업이 포함돼서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분야가 여러 개 있죠. 그중에 디지털. 네, 크게 그린하고 디지털 쪽이고 최근에 또 다른 휴먼 쪽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인은 디지털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에 맞춰서 대전에서도 관련 일을 하는데 미리 이미 준비하고 있었군요. 저희가 맡은 분야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선도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는 혹시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 양성하는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관련된 기업들도 육성하는 것도 그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AI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플러스 X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X를 기존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산업에 어떻게 AI를 접목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양성된 인재가 실제 현장에서 AI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키는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취업을 알선해주고 또는 창업도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도 같이 겸하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도 진행이 될 건데 인재가 양성된 그분들을 기업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진행을 이미 한 번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면 그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고 또는 창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축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전이 표방하는 게 조금 많아진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 스마트 시티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 계획이다.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 시티. 이거에 관련돼서 또 여기 진흥원에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아예 전담 팀이 지금 한 팀이 있고요. 시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도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사업, 국비 사업을 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 이제 3, 4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달려가는데. 그렇죠. 화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대부분 가죠. 불이 났어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드론을 먼저 띄우자. 화재 난 곳에 드론이 먼저 빨리 가서 드론에서 영상을 보내주는 거죠. 화재 현황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출동하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지금 세계 119 포인트에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소방차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소방차하고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13개, 대전에 13개 정도 1위고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설치할 예정이고. 이게 잘 되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 화재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예방할 거냐라는 측면인데 화재의 상단 부분이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 누전 화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 정보문화사진흥원에 입주한 기업 중에 한 기업이 그런 센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센서를 붙이면 전기 누전하는 걸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이 센서를 부착해놓으면 누전할 거를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이 시장 중간 오면 연락 오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센서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통시장에서 이미 설치를 해서 상당 부분 효과를 이미 보고 있고요. 시장 관련된 모델도 매우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잘 되면 이게 지금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인데 전국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문화재라든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쪽 사장님이 선박에도 이걸 설치할 수 있다. 누전 같은 게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델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차를 공유하는 거라든지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대전을 가면 스마트하게.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도시는 스마트하게 시민은 스마일하게.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런 쪽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구나. 대전치 산하에 산하 기관들이 괜히 출연한 기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하셨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인데. 특별히 어떤 점이 이렇게 부각돼서 평가가에서 1등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실 1등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디지털 뉴딜 시대에 저희 역할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800여억 원 이상의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사실 그 평가 기준을 보면 기관장의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떤 조직의 혁신 사업의 혁신 전반적인 걸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거를 좋게 평가해 주셨다. 그래서 노력한 것들을 좋게 평가해 줬구나라는 부분에서 좋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1등 기관이 됐으니 격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한 번 갖고 안 된다, 이게. 한 번 1등했으면 운이 좋아서 했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1등 기관이 돼보자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원장님이 2년 동안에 혁신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직원들한테 보너스 좀 주셨어요? 저희 평가를 잘 받으면 저희 보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800억 원이나 근래 이렇게 국가 사업을 수주했으면 그걸 처리하는 일을 하려면 조직이 좀 커졌겠네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국비 사업 딴 거를 시에서도 상황이 잘 아니까 저희 인원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저희 전규직만 지금 한 17명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사실 임용식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더 아직도 저는 누구 말면 딸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대전에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부터 시작해서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도 점점 더 확충을 하고 관련해서 인원들도 더 보강하고 해서 좀 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제를 좀 돌려서 원장님 삶에 대해서, 지나고 삶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영동에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서 서울실제에 일하시다가 대전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고. 대전에 대한 인상, 녹색 도시, 살기 좋은 거. 이거 말고 또 대전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보니까. 저는 제가 우리 중에서 제가 지금 만난 팬분들은 너무 좋으세요. 특히 예를 들면 저희는 기관장들끼리도 자주 모여서 대전 문제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열정적이시고 전문성도 갖고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했어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대전에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사실 대전에 제가 연고는 없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공모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제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봤더니 이미 1차 공모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2차 공모가 뜨면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볼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2차 공모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찾는 모양이다. 1차 공모가 적합자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럼 진짜 전문가를 찾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볼까? 제가 근처가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에서 쌓았던 IT, 창업도 1년 해보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쪽을 18년 했으니까 IT 콘텐츠 창업. 내가 이 경험을 살리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운 좋게 잘 예쁘게 봐주셔서 대전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지금까지 이력과 여기서 뽑는 분야 이거 딱 맞았군요. 도전할 만하니까. 주외들이 제작진에서 이렇게 살펴본 거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삼성전자 대기업의 미디어 콘텐츠 센터 전략기획그룹장을 하시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건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기관입니다. 거기서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전략콘텐츠본부, 산업정책본부, 게임 차세대 콘텐츠사업본부, 문화사업기술본부. 그런데 이런 일에 종사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하나요? 대학에서 어떤 공공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학부는 전자공학을 했고요. 전자공학. 전자공학에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연구원으로 출발해서 전략기획부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센터라고 해서 삼성의 미래산업의 수업트웨어 콘텐츠하는 쪽에 제가 또 그 업무도 했었고요. 그런데 삼성에서 계속 기획부서에 또 일하다 보니까 경영 전략, 상품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경영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학원 석사를 경영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전자공학하고 경영하고. 네, 공부. 저는 필요해서 꼭 했습니다, 꼭. 그다음에 제가 창업 1년 한 이후에 콘텐츠 쪽 제가 업무를 했었으니까 콘텐츠진흥원에 거의 창업 멤버처럼 쭉 업무를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산업적으로. 이걸 좀 연구해 봐야겠다. 그런데 누가 박사 공부해? 그래서 제가 또 박사는 문화 콘텐츠학을 하게 됐는데. 문화 콘텐츠학. 그래서 전자공학과, 경영학과 문화 콘텐츠를 다 공부한 게. 지금 하는 업무에도 연관성이 깊고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쪽 분야. 기본은 전자공학으로 시작했지만 경영했다, 문화 콘텐츠도 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자꾸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길을 이제 젊은이들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전은 어때요? 이제 한 2년여, 제가 그렇게 많이 사셨는데 잠재력이 좀 있나요, 이쪽 분야? 대전이야말로 과학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특별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어떻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포괄적인 거죠,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미 어느 정도 갖춘 도시가 아니냐, 여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겠지만 대전에는 26개 출연 기관이 있고 대덕특구에만 거의 2천여 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는 약간 특화돼서 모여 있는 그런 거고요. 출연 연구기한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충남 대학도 많고요.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잘 연결할 거냐. 특히 대덕 연구단지와 대전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창업, 일자리 이런 거.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 높이기 이런 거하고 연결할 거냐. 이런 것들만 잘 체계를 잡으면 저는 대전이야말로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잠재력이 풍부하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다. 그렇죠. 충심입니다, 여기가. 서곡도시도 가까이 있고. 그럼요. 대전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류라는 키워드로 보면 최고의 도시인 거죠. 대전을 거치면 다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물류라든지 소위 말하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라든지. 이것도 저는 대전이 정말 최고다. 가끔 가다가 제가 대전에 살지 않을 때, 서울에서 일할 때 전국 회의하면 대전에서 합니다. 전국에서 오기 좋으니까. 그런 일이 실제 많잖아요. 이거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큰 이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컨택트 산업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해서 고객센터 아니라고 하던지 요즘은 그걸 컨택트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런데 그 사업도 여기 제일 많이 있다고, 대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콜, 서비스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전이 정말 유리한 곳이죠. 지리적으로도 정말 유리하죠. 진흥원에서 이렇게 탁 뭐만 이렇게 짚어주면 모두 폭발할 수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대전의 잠재력이.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면에서 AI 인력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콘텐츠 쪽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맵툰 작가들을 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게임 기업들도 대전에 90여 개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전이 영상의 도시입니다. 그거에 조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셨죠. 사실 대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화, 드라마, 영상 스튜디오가 저희 건물 바로 옆에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서 영화, 드라마 찍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12월까지 이미 양이 꽉 찼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자면 OTT라는 표현을 쓰는데 넷플릭스라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서 하다 보니 콘텐츠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찍어야 하는데 찍기에 최적의 장소가 대전이.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로켓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영화를 찍으러 스타들이나 스탭들이 와야 하는데. 대전에 오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거리상으로.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대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거 제작진들이 아마 조사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대전 정보문화사로 진흥원에서 그런 지원을 한다는 걸 잘 몰랐죠.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대전에 와서 영화를 많이 찍도록. 드라마도 찍도록. 드라마도 찍도록. 저희가 로케이션 영화를 좋은 장소를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찍으러 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주말에도 나가서 로케이션 가서 안내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하는 것들을 직접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영화를 찍으면 여러 가지 예산을 대전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쓴 예산의 일부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대전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영화나 드라마 어떤 게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면 변호인이라는 영화였지 않습니까? 충남도총에서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82년생 김지영. 그거는 저희 진흥원 스튜디오에서도 찍었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찍었습니다. 그랬어요? 대전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엄청나게 찍고 있습니다. 그 예약이 12월까지 찼다면 엄청나게. 꽉 찼습니다. 곧 규모를 좀 키워야겠네. 앞으로 저희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교수님도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요즘은 특수 영상. 그렇죠? 특수 영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특수 영상 없이 영화를 못 만드는.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수 영상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그 부분에 산업, 지능,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대전시하고 같이 딱 캐치를 해서 대전에서 이걸 한번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전의 특수 영상 산업 단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TF팀 만든 게 그겁니다. 이걸 준비하는 TF팀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건 안 되겠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팀을 만들자고 해서 융복학 팀을 만들어서 지금 2년간 끌어왔는데 저희 건물 근처에 한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져서 특수 영상 관련된 시설도 구축하고 특수 영상 관련된 기업들도 유출을 하고. 그리고 대전에서 특수 영상 관련된 전문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영어로 디아텍이라고 했지만 특수 영상 콘텐츠 어워즈라는 것을 19년도에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영화 시상제 보면 스타들 중심으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감독이나 스타들. 감독이네요. 그런데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까 특수 영상 관련된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좀 알아주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워드를 만들고 그분들을 위한 특수 영상 콘텐츠 어워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19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와서 상 받으시면서 자기들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할 때 대체 뭉클을 하더라고요. 대전에는 따로 영화제는 없죠? 지금 그렇죠. 큰 영화제는 없죠. 대신에 그게 있구나. 그래서 국내 유일한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올해도 3회째 진행이 될 텐데. 저희 꿈이 뭐냐 하면 특수 영상 산업단지가 되고 특수 영상의 메카가 되고 특수 영상 공모전을 매년 치르면 1단계로 전국에 있는 특수 영상 관련자들이 매년 대전에 하면. 온다. 와서 상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마켓까지 여는 것. 특수 영상 관련된 마켓이 열어서 거기에서 마켓이 되고 2단계는 아시아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특수 영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대전에 오도록. 아시아에 관련된 특수 영상 마켓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전을 특수 영상의 메카로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영화 제작이나 감독자들도 거기 와서 보고서 이 특수 영상 기술을 내 영화에 좀. 정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찍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화를 찍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걸 아름아름 물어본다는 거예요. 글쎄요. 어디 체계적으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저희 꿈이 그거예요. 저희가 아트 랩이라고 그랬는데 대전 와서 거기 가서 물어봐.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 가서 물어보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 관련된 정보가 다 모이니까.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고 부족한 기술들은 또 R&D도 할 거고 인력 양성도 할 거니. 거기 가면 다 해결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요. 실제 영화에 관련된 분들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화 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촬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컴퓨터로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수하게.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많이 만드는 거죠.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저희가 명란 같은 데 영화 보시면 이순 장군 28척 배 싸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배려 만들겠어요. 그렇죠. 실제 한두 척이 실제 배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 기술 없이는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즉 특수 영상 기술 그것도 결국 IT 기술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교육도 여기서 하나요? 저희가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 예약이 꽉 찼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영상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 기업인들이. 그런데 그 수요를 충족해 줄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해 줘라. 빨리 진흥원에서 그거 만들어서. 빨리 해야 합니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네요. 해야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뭐 해야죠. 그래서 영상 쪽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비주얼 아트 테크 어워즈? 비주얼 아트 테크 어워즈. 이게 3회째 올해? 네, 올해 3회째입니다. 언제 올해는요? 올해는 10월에. 일반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겠네요. 영화배우나 유명한 감독들이 안 오니까. 일반 시민들은 특수영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데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특수영상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보면 시민이 되게 재밌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영상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5천 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실감 있게 또는 자연스럽게 본 영화인데 실제 보니까 그런 특수영상이었다. 이러면 조금 기분이 낮아질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거였어? 깜짝 같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축제 기간에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련된 기술 세미나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아시아 이렇게. 사실 헐리우드 영화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특수영상을 지원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수영상 관련된 거는 실제 디즈니나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활동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세미나 그런 거 할 때 그분들 모셔서 미국에서 생활했던 경험 같은 것들도 들려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국 분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잘합니다. 잘해요. 앞으로 저는 저희가 원래 젓가락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게임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사실 대한민국 분들이 두뇌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손 기술 좋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시대가 저는 온다. 미래가 바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데가 대전이 되면 더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말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중에 원장님이 사명 가문을 갖고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꼽으라면 어떤 건가요? 사실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렵긴 한데 ICT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 체감형 그다음에 디지털 선도 도시 대전을 만드는 쪽에 포인트를 둬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 되면 e스포츠 경기장도 중국권의 유일합니다. 500석 금요의 e스포츠 게임 경기장을 만드는데 e스포츠 관련된 인재 양성부터 시작해서 대표 산업으로 육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대전이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대전만 갖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작도 될 수 있는 특수 영상 같은 건 그런 대전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대전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모든 기관들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어쩌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기술 이런 거는 우리 진흥원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힘들 때, 곤란할 때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깔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찬스일 것 같아요. 기회가 돼서 대전시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온테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 게임 기업입니다. 게임 기업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는 부분. 또 하나가 사실 웹툰입니다. 웹툰은 다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보면 게임, 웹툰 이런 분야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각광받고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아까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바깥에 외출을 많이 못하니까 집에서 영상을 많이 봅니다.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영상 산업도 어떻게 보면 온테크로서의 새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다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관계도 깊고 기업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고 있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면 게임 기업이 어떻게 됐다. 웹툰 기업이 일본 진출을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실 IT 쪽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면 미국이 최근에 빅테크라고 해서 큰 대기업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 IT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또 인공지능도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IT,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콘텐츠 이쪽은 온테크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진흥원에서 할 일이 무궁무시라는 느낌을 계속 봤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무엇이 겹칠 수도 있겠는데. 이러고 싶은 소망. 네, 저희는 대전의 정보문화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의 꿈을 이루는 데 역할이, 일부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지금 과학도시 대전을 꿈꾸고 있고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꿈꾸고 있고 또 스마트 도시를 꿈꾸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인 것이죠. 누군가가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건데 저는 저희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전의 꿈을 이루는데 저희 진흥원이 정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고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종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말 기여했다.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 있고. 김기윤기 원장님 계실 때.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듣다 보니까 대전의 발전 가능성, 특히 ICT 분야. 무한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게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대전으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전이 지금 대전특구도 재창출하는 거라든지 스타트업 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저는 대전이 정말 창업하면 대전이 떠오르게. 창업하면 대전 가면 돼. 거기 가면 다 있잖아. 다 도와줘요. 과학도시인데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그걸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꿈과 희망이 있는 대전에 대한 이런 비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겸해서 좀 해 주실까요? 오늘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희 진흥원 이름이 어려워서 정보가 뭐지, 문화가 뭐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들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시민, 그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희 진흥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는 측면에서 e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서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새기면서 힘들지만 분명히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힘 합쳐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선두두치가 되는 그날을 기약을 하면서 같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정말 힘이 납니다. 사실 우리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걸 표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야 될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래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계속 첨단 과학산업 기술을 개발해내고 또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해오신 우리 진흥원 직원 선생님들하고 원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원장님 하시는 일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아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겠습니다. 뭐든지 좀 이렇게 다르게 보는 시선? 어? 이게 맞아?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기존에 그걸 항상 다르게 봐라. 그게 신입사원의 특권이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봐라.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는 것하고 저는 또 하나는 세상에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콘텐츠 산업이 소위 말하면 스토리를 기반으로 대부분 합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스토리라는 게 우리 삶인데 우리 삶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삶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져야 하고 사실 책도 좀 많이 보고 콘텐츠도 많이 즐기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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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